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좀 넘었고 2020년도 4.15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3년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3년 3개월이면 요즘 어떤 시간 개념을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좀 상황이 나아졌냐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지난 3년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상황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민경욱 의원 그리고 저 박주엔 변호사 그다음에 도태우 변호사 그다음에 또 글인 선거 행동의 오근호 대표 이런 분들이 꾸준하게 이 문제를 거론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반인들이 보시는 것보다 저는 상당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분히 앉아서 한번 정리한 것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온라인 신문의 공대일리에 선거 상황은 3년 전에 비해서 크게 악화된 상태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부재에 다 달려 있습니다. 3년 전 4.15 총선 부정선거 문제가 부각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선거 사기 세력들이 4.15 총선만 조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추가적인 분석 작업을 통해서 2017년도 대통령 승거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해왔음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결국 상황이 악화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득표수 조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어떤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방송보다는 글을 쓰게 되면은 글이라는 것은 그냥 막 쓸 수가 없으니까 좀 위아래의 논리가 맞아야 되고 하니까 조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3년의 그런 결과를 어쨌든 선거 득표수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 득표수 조작한 것하고 개표가 끝난 상태에 실물로 된 후보별 득표수가 달랐지 않습니까 이제 달러가 다르니까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법원이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 정거보전 명령을 내리니까 그냥 지역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을 그대로 제출할 수가 없으니까 투표함을 열고 거기에 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소각이라든지 없이 해버리고 그거를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투입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권호영 변호사님이 재검표에 많이 참여하신 변호사분이죠 이 왼쪽 사진은 4.15 총선 인천연수굴 선관위 개표장의 실표 개표 중에 영상 자료입니다 사전투표지입니다. 여기 qr코드가 있으니까요 이 우척 우척 사진은 연수구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투표지입니다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법원에서 본 투표지 우척은 선거결과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서 새 용지로 개표가 끝난 사후에 위조한 투표지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좌측과 같이 구부러진 투표지 묶음은 없었습니다 다 표를 이제 갈아온 거죠 갈았기 때문에 이 권호영 변호사님은 재검표 현장을 굉장히 많이 아마 한 군데 정도 빼고는 다 참여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투표함이 까져 가지고 쫙 뿌려주는 순간 육안으로 보는 것만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다 투표지를 위조 투표지로 갈아치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눈이 예리해진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사진을 보니까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서 나온 인쇄소 출신 제가 인쇄소 출신을 했습니다 원래 사전투표지는 인쇄소 출신이 되면 안 되죠 사전투표지는 앱선용 프린트로 출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보면 왼쪽 측면이 다 절단결로 짤랐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빡빡합니다 이 보시죠 이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단 상단 하단 좌측 우측이 다 절단계 딱 잘라야 되니까 잘라야 되니까 이 표시들이 이게 우측이죠 우측 빡빡한 뭐죠 우리 어릴 때 지금이야 뭐 아이들 그렇게 받지 않지만 추석이나 설날 같은데 한국은행 지표를 다 받아가지고 세뱃돈을 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게 인천연수궐의 재금표 현장입니다 천대협이 주관했던 그 대협이고 이 보고서를 왜곡해서 이런 데 적었던 사람이 조재현이라는 대법관이죠 이걸 또 학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를 학대를 해보니까 더 나오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절단기를 가지고 자른 거죠 이게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 투표지는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앱선프린트로 출력되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다 눈을 감고 조재현 천대협 이동헌 이런 대법관들이 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측면에 있을 수 없는 측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절단기를 사용한 증거들이거든요 인쇄 증거가 아니더라도 이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여러 장 100장 200장 1000장을 놓고 절단기를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쫙 날이 선 거죠 이 뭐 우측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진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오브리즈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태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명확해진 거죠 전산조작을 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겁니다 전산조작을 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을 안 했으면 이렇게 재검표에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가 이루어진 거죠 전산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었고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전산조작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개수가 따로따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지역선관위가 부랴부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다 표를 새로 갈아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관위 직원들의 대부분이 부정선거에 관여했거나 또 일부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지역선관위의 표갈이 한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지금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 상황이 더 악화가 됐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 그러면 지난 3년간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냐 이걸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선거 공정성 회복에 관한 4.15 총선 직후보다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3년의 심간경과가 있은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4.15 총선만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두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첫째입니다 둘째 득표수 조작은 이례성의 행사가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하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 가운데 일부가 부역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게 두번째 세번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실시된 두번의 공직선거 즉 2020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도 문재인 정부 하에 다섯번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과 동일한 방식으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네번째 선관이 문제에 관한 대법관들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는 일이 불가능함을 거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문제에 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대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공적기관으로부터도 선거 공정성 회복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기관은 선관이와 각거나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번째입니다 지난 3년간 선거 공정성에 관한 진행 상황을 여러분의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의지나 태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선관위 관련 비리 문제가 채용 비리 문제가 오히려 선관위 문제의 본질은 선관위 주도 부정성 선관위 주도 사전특표 득표소 조사 선관위 주도 득표소 증감 작업으로부터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번째 260만 표의 격차 최소 240만 표의 사전특표 득표소 증감 작업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말로는 자유 정의 공정 법치를 외치지만 국가의 흥망과 관련될 수 있는 조직적인 부정선거 문제에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 회복 문제는 국민 다수의 강한 저항 없이는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 다수가 항의할 가능성은 무척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선거 부정이 일상화된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는 상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지만 사람들은 선거 부정과 같은 공공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용도 치르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결국 세월과 함께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냉정하게 지난 3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경과를 여러분들에게 명료하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호불호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된다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은 사회라는 것은 수많은 개인과 단체의 조합이기 때문에 개인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심탄회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이런 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고 겸 고발한 책입니다 이 도둑놈들 읽어부터 오거니 마치 날개를 탄 것처럼 많은 곳에 퍼져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아이들의 그런 미래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